야 무릎도 그만 가는구나 아니 형 계급이 안 맞잖아요 아 게임 존나 하기 싫게 만드네 뻔해 뻔해 맨날 오늘 철건 안 해 철건 안 해 존나 빡까네 진짜 더럽게 안 나와 형 아 왜 무릎 얘기를 왜 했어 갑자기 아 내 파킹님하고 10점 승해야 되는데 아 테카트로 파랗게 아 맞네 아 아 아 예 아 어 예 예 예 어이구 씨끄만 아 뭐야 언제 스폰지 그럼 시작하지 좀 나왔나왔네 갑자기 오 뭐야 피했다 아 뭐야 그만 좀 피해 이씨 보내 보내 맨날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도망갔어 야 무릎도 도망가는구나 야 무릎도 도망가는구나 나한테 야 무릎도 도망가 오늘 내가 폼이 좋거든 야 웬만하면 도망가 안 가거든 영리의 머리가 되게 좋아요 무릎님이 지금 했다가는 저 터질까봐 내가 오늘 폼이 좋으니까 도망가네 아 진짜 대박이다 도망간다 여기서 와 여기서 이렇게 도망가네 야 진짜 이거는 아 참 무릎이 이렇게 도망갈 줄이야 야 영리해 어 무릎이 영리해 다른 사람 걸려라 제발 제발 진짜 다른 사람 걸려라 다른 사람 다른 사람 아이씨 나 개그 높여야 된다고 내 10선승 하는데 쪽파리게 태카스로 10선승 하냐 라운드 1 야 또 2 2 2 3 4 4 4 4 5 4 5 5 하핳핳핳 밥상 아씨 제발 아이 철건 참 쉽네 철건 참 쉽네 쉬워 기술 두개봤으면 이기는데 아니 뭔데 이거 쉬워 아씨 뭔네 하핳 존나 짠나네 아휴 아휴 아 둘캐도 없어 저거 쉬워요 참 쉬워요 하핳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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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너 뭐하는 앤데 너 어디서 놀았냐? 진짜로? 아아 나 진짜 어이없네 이거 하는 짓 보면은 이거 진짜로 어? 어? 제대로 안할래? 누구시 김가리 핫바지냐 내가 지금? 핫바지야? 제대로 안하냐? 여기서 탄견 쓴다고요? 오케이 김가리 핫바지 아 맞아 압투해야 됐네 아 바보 아 흠 IMG 유행 아 그것라면 몇일 mot 안맞죠? 자 여기서 무릎의 선택은? 무릎의 선택은? 와 이거 썼네 아니 갑자기 시청자가 200명이 들었어 9배가 됐어 아 잠깐만요 형님 아 좋네 얍삽하게 하네 진짜 아 왜 이렇게 얍삽하게 남들이 배우겠어 제가 이겼습니다 아 아 하하하하 찾을건 참 쉬워 아 뭐 빨리 떴네 상당이었는데 점수들 별거 없었네 이렇게 없어 이거? 어? 밥상 에헴 아 하하하하하 툭워 뭘 막으면 하단을 때리는데 어떻게 막아요 하단을 때리는데 팝이요 팝이 트텍이요 하하하하 철건 참 쉽네 오늘 철건 안해 철건 안해 철건 참 쉬워